사사기 제1장 여호수하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한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무원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폐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폐색에서 아도니 폐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폐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폐색이 이르되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희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랫 남방의 유다 황무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무원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차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족석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석이 베냐민 차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냄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기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밑쪽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의 경기는 아그라빔 그들에게는 communicating 아모리 족속의 경기들을 잡을 때 아모리 족속의 경기는 아는 NO가 아모리 족 Font가 아모리 족속의 경기 아모리 족속의 경기